Q. 조그만 게 더 까불고 안 나오네, 이 자식이 이게. 됐어. 자, 힐링이 아닌데 이거 혼자 못했네. 제 걸어, 제 걸어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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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여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야, 야, 너 고기 잡은 걸 놓쳐. 아 놓쳤다. 아 재직 말. 깜짝 놀랬어요. 감독님이 주셨어요. 감독님이 주셨어요. 아니에요. 그 오색한 건 나중에 빼면 되지. 한 마리 접어줬다. 아무 말도 태고니한테 코치 받고 온 것 같은데. 다다다다다다. 힘을 쓴다. 기분은 좋다. 이리 오시게. 끝까지 기다렸어? 지그시는 체면 나오네. 지그시는. 컷 찍어. 들어왔다 갔다 하고 돌려 찍고. 아직 15분밖에 안 지났습니다. 쉬엄쉬엄 하세요. 안에 라면이랑 계란이랑 대파 이런 것도 있습니까? 다 있습니다. 나가 있습니까? 가서 라면 드세요. 준현아. 부탁한다. 나도 안 하고 있을게 같이 먹자. 형 때릴까요? 형 하나 잡으셨죠? 하나 잡았지. 지금까지 못 잡는 게 말이 되니. 경기 선배님 죄송합니다. 아 나 진짜 그 한 마리 했어야 되는데. 선배님. 내일까지 꽝 치시고 가시면 제가 소원 하나 드려드릴게요. 명품 가방 하나 사드릴게요. 아 그럴 가능성도 있어. 아 슬슬 열리네. 이제 밥 먹으러 가. 가야죠. 하나만 하나. 손만 좀 보고. 힐링 언제 힐링이야. 나중에 내일 되면 손가락 아프겠다. 밥을 하도 자주 해가지고. 잘 넣어줘야겠다. 자. 자. 바다 먹었어. 바다 먹었어. 바다 먹었어. 바다 먹었지. 대군. 아따 대군. 와 대군 미쳤다. 와. 와 대군 미쳤다. 와. 야 입 벌리고 서 있는 것 같은데.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 애들이. 웨이팅. 웨이팅. 웨이팅 하고 있는데. 맛집에 맛집. 클로템 맛집. 에이 입질이 이런 식으로 하나. 아 짜증 저술 진짜. 에이 입질이 이런 식으로 하나. 하지 말든지. 미치겠다 정말. 저게 악물고 있는 것도 이상하네요. 그죠? 또 이상하지. 아 입 안 나온다니까. 쟤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죠? 그러면 입질을. 아 세상에. 그러니까. 아니 근데 이거 왜 외봉을 쓰지 우리는. 외봉이 입질이 더 깔끔해요. 외봉이 입질이 더 깔끔해요. 깔끔하기는 지금 뒤집으려 죽겠는데. 깔끔하기는 지금 뒤집으려 죽겠는데. 왜 경기 형 왜. 아니 탬질 타임을 안 줘 지금. 아니 탬질 타임을 안 줘 지금. 그럼 그냥 당기면 되지.